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2쪽입니다. 페이지 62쪽,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지적공부 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있죠? 종이를 댄 지적공부, 전산화된 게 아니라 종이를 댄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도 있고, 대장, 그 다음에 도면, 대장과 도면, 공유의 지적공부, 대전공부, 경계점, 좌표동높부가 있어요. 좌표동높부가 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뭐에 댄거예요? 종이를 댄 공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보처리 시스템,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파일 형태, 이 파일 형태된 공부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보관하느냐, 보관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기본들은 뭐예요? 자, 보관하는 데는 있죠? 보관하는 데. 이렇게 보관하는 데는 뭐예요? 보관하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 종이를 댄 것은 지적서고, 지적서고, 소관청이. 이 소관청이, 이 소관청이 어디에다가 지적서고에 보관해요. 이 지적서고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 구청이 있는 데는 구청 가면. 구청이 없으면 뭐예요? 시청 가게 되면, 그 지적과 있죠? 지적과. 지적과 뒤쪽에 보면, 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 뭐예요? 이런 식으로 빨간 줄 근거 있죠? 그게 보통 지적서고예요, 그런 게. 자, 근데 이 지적 파일은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얘기예요, 지적 파일은. 이 지적 파일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대형 컴퓨터 있죠? 지적죠. 자, 시도지사나,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이. 구청장이 지적, 정보, 정보, 관리체계, 이 관리체계에 연구해 보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관하는 데는 뭐예요? 보관하는 데는, 자, 이런 식으로, 뭐는, 이 대장과 종이로 된 공부는, 자, 어디에다가 지적,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에 보관하지만, 이 파일 형태로 된 정보관리체계에 있죠? 정보관리 시스템에다가 기록 보장된 것은, 시도지사나 뭐예요? 자, 시장, 군수, 청장이 지적, 정보관리체계에 보관한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2쪽에, 대장, 도명, 경계점, 자평보는 지적, 소관청에 공부, 뭘 빼놓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한 건 제외된다, 그랬죠? 자, 해당 시, 군, 구, 청사에, 해당 뭐예요? 소관청에 지적, 소거에 보관한다, 아니겠. 자, 그러면 이 종이로 된 것은 있죠? 이 종이로 된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반출을 해요. 뭐 한다고? 반출을 해요, 반출. 왜? 종이로 된 거니까. 천재지변, 천재지변, 이렇게 천재지변,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천재지변이죠? 화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어요.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종이로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필요에 따라서는 뭐예요? 시, 도지사. 자,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시장 있죠? 시장에 뭐예요? 승인이요, 승인. 그래서 우리가 승인받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승인까지, 반지축적이라고 왜 그랬죠? 반출, 반지축적, 반출.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변경. 축적변경 있죠? 이 세 가지일 때는, 자, 승인받는다 그랬죠? 시, 도지사. 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와요. 일단 국토교통부장관 6가지 하고. 자, 반출할 때 뭐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나오게 되면, 반출, 지번변경, 축적변경. 이 세 가지는 승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적부심사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시호관청이 아니에요. 작년에 소관청이 나왔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자, 그 다음에 그 3학도, 삼각식량과 확정식량은 면접규모 이상일 때는, 그 시도지사한테 검사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시도지사, 자, 어디에, 여기 지금 파일, 파일 형태의 시도지사 보관하고, 어, 그 다음에 적부심사할 때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거, 어,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반출할 때 뭐예요? 반출할 때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이나 있죠? 천재지변이나 승인받으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반출할 수 있다. 근데 이 파일은 뭐예요? 반출이 필요 없겠죠? 종이로 된 게 아니라 파일이니까, 전송하면 되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어, 이거는 뭐예요? 반출 규정이 없어요. 어, 반출 규정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리 2번에,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한 종부 얘기 나오죠? 음, 그래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공부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기록 저장 곳이다, 도면을. 그러면, 2번에 뭐예요? 자, 이번에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에, 관할 시도이사나, 자, 시장군수총장 있죠? 지적정보관리체계, 방금 얘기했죠? 시도이사나 시장군수총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에 보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열람과 등번교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 얘기하는 거죠, 공개. 자, 이렇게 열람. 열람 뭐예요? 열람. 자, 밑 뭐예요? 등번교부 얘기입니다. 등번교부. 자, 열람이 뭐라고? 등번교부예요. 그러면 이건 종일이 된 거죠? 해당 관청에 가야 돼요, 해당 소관청에. 어디에 해당 소관청에 가서, 자,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있죠? 해당 소관청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다가, 이 열람과 등번교부는 해당 뭐라고? 해당 소관청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받아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자, 60 있죠? 동그라미 1번, 지적 공개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적 사항은 누군지 일종한 절차를 가져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적 공부에 직접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한 자는, 해당 소관청에 신청한다는 게다. 해당 소관청에, 종일이 된 거니까. 근데, 이 파일은 뭐예요? 파일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건 해당 소관청에 가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시도이사 있죠? 이 시도이사가, 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 시도이사 있죠? 이 시도이사 바쁘시니까, 여튼 부동산 종합공부나, 지적 공부를 뭐하려면,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려면, 시도이사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자, 이렇게 뭐예요? 시장군수청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 면 뭐예요? 동장한테 뭐예요? 동장한테 띌 수 있다, 아니겠죠? 읍면동장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겹을 받는다. 뭐에 관한 상황은 그렇다니까요? 파일에 관한 상황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는, 이렇게 뭐예요? 이 종일된 공부는, 자, 어디에, 지적, 해당 소관청에 가서 등본을 띄지만, 소관청에서 등본을 띄지만, 등본을 띄지만, 뭐는, 이 파일 형태로 된 공부 있죠? 이 파일 형태로 된 공부는, 보관은 누가지만, 시도이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만, 등본교부는 시도이사 바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절대 뭐예요, 이 등본을, 부동산 종합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시험에 답이 그거였죠? 시도이사는, 등본교부를 안 해줘요, 바쁘세요, 바쁘시니까, 절대로 뭐라고, 시도이사한테, 시도이사한테 등본도 여부한다, 열람식, 열람을 신청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자, 그래서 했던 거기, 63쪽에, 63쪽에, 자, 동그라미 3번,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지족공부의 열람, 등본 신청서를, 뭐예요,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써놨죠, 공부를 열람하거나, 자, 거기, 전자문서로 된, 뭐예요, 신청,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그래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하여튼 신청서 제출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요 없고, 하여튼, 자, 어디는, 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 얘기죠, 열람하거나, 등보를 발표할 때는, 자, 시장군수청에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니까, 거기 꼭, 뭐예요, 거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BC 버전이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한 줄 줄은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뭐하고, 이거 승인받는 거 있죠, 승인받는 거하고, 자, 이 승인받는 거, 이 내용하고, 승인받는 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시, 여기서 뭐예요, 등본 겨부나 열람할 때는, 누가 빠진다고, 시 도지사가, 누가 빠져 있다고, 시, 도지사가 빠진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62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조그맣게 별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위에, 62쪽에 위에, 지족공부 반출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천재지변하고 뭐예요, 자, 승인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두 가지 받으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2번 있죠, 어, 예, 쌍가루 2번, 자, 지족공부의 열람의 등본 발급, 수수료에서, 아, 여러분, 바로 위에 거기,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한다, 여튼, 여긴 지족공부, 여기서 말하는 지족공부는, 종일이 된 거예요, 자, 전산처리, 여러분, 그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주민센터가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저기하죠, 원래는 신청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주민등록증 이제, 자, 발격적이 한다는 건, 내가 몇 통을 띄겠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등본교부할 또 있죠, 그거 하듯이, 이 지족공부에 대한 것도, 전산에 대한 것은, 보통 우리가 뭘 많이 이용해요, 컴퓨터 이용하니까, 종일이 된 신청서를 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다만 지족공부를 종일이 된 것은, 직접 어디 가서, 해당 구청이나 시청 가서, 그 몇 통 띄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청서 작성한다, 자, 전산에 대한 것은 굳이 뭐예요, 뭘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서라는 것은, 종일이 된 것은, 작성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람기 등본 수수료 하게 되면, 거기 1번에 있죠, 지족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부하자는, 해당 지방자치의 수입증지 현금 있죠, 그 줄 치세요, 자, 수입증지, 증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인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수입증지가 있어요, 자, 인지는 국세 개념이에요, 증지가 지방세예요, 왜, 거기 증지에는 뭐가 있어요, 지읏이 있죠, 지방세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관총에, 구청이나 시청 가서, 이렇게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부할 때는, 인지가 아니라 뭐예요, 증지를 내는 거예요, 증지다, 이렇게, 수입, 인지 나오면 틀려요, 증지와 현금이다, 증지와 뭐라고, 현금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뭐예요, 국가공무원이나, 측량 뭐예요, 기술자 등의 업무에 관련된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 면제된다, 무료라는 얘기죠, 무료 얘기다, 무료, 감경한다, 그러면 틀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동그라미 쉬고, 면제된다, 동그라미 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중에, 자, 31일 때, 작년, 재작년 문제인데, 거기 절대 뭐예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이번에 국토유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절대 누가 승인하지 않는다, 국토유통부 장관은 승인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항상 반출하려면 누구의 승인이에요, 시, 도지사의 승인이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지적전산자료 자료의 이용에, 뭐의 이용이라고, 지적전산, 자료에 대한 이용에 관한 얘기다, 아니, 이용에 관한 얘기, 무슨 이용이라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이 지적전산자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어, 지적공부에 대한 전산자료, 연속 지적자료 포함하며, 이용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에 대한 것을 전산시켜 놓은 그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뭐예요, 신청합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같은 세 사람한테, 뭐하라는 얘기예요,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국토, 교통부 장관 있죠, 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군수총장, 소관청에, 뭐하라는 얘기예요, 자, 뭐한다는 얘기예요, 신청한다, 신청한다, 뭐하는 거다, 신청하는 거세요, 자, 그러면 신청하는데,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뭐가 있고, 자, 거기 동그라미 번 있죠,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기억만 줄 쳐 놓으세요, 기억만, 조그맣게 별표해요, 기억만, 이게 바로 뭐예요, 전국단위예요, 전국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뭐예요, 국토, 이렇게 세 사람 다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세 사람한테 하는데, 자, 단위가 이제 뭐예요, 이 세 사람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 단위에 따라서, 자, 무슨 단위라면, 전국단위 있죠, 이 전국단위라면, 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가요, 세 사람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관청, 몇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세 사람이 다 들어가요, 시도단이에요, 자, 시도단위라면, 이제 국장은 빼야 되겠죠,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그 다음에, 자, 시공구단이라면, 자, 국장 빼고, 시도지사 빼고, 누구 들어가요, 소관청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전국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전국의 공시지가죠, 개별공시지가는 뭐예요, 자, 지자체 단위죠, 그러니까 시공구단위예요, 이런 식으로, 이 단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 단위에 따라서 뭐예요, 단위에 따라서, 자, 신청할 때, 세 사람이 다 들어가느냐, 빠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국토유튜브 장관이, 전국단위에는 국장이 들어간다, 아니게 국장이, 이걸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국장이 들어간다, 아니게, 그러면 일단, 뭘 받아야 돼요, 심사 받아야 돼요, 심사, 뭘 받아야 된다고,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 심사, 누구한테,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된다,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에 뭘 받아야 된다고,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심사 받느냐, 하게 되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형 절차 보게 되면, 거기 심사 있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줄쳐보세요,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 기관장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니은에 담안, 거기 뭐예요, 중앙 행정 기관장, 자,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뭐예요, 심사 받을 필요가 없다,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심사 뭐라고,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아닌 거, 아닌 경우, 그래서 아닌 경우는 뭐예요, 자, 누구, 지방자치단체, 지방 뭐라고, 자치 뭐예요, 자치 단체장이, 업무에 관련돼서 보니까, 뭐가 아니에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자, 소유자, 근데 뭐라고, 상속이니, 자기 거 보는 거죠, 자기 거 보는 것도, 무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뭘 제외한 거, 개인정보를 뭐예요, 정보를, 제외한 사항, 제외, 이 제외사항도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자, 기업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엔번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있죠, 이거 뭘 안해요, 심사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외관한 얘기를 하고, 수수료예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뭐하고 뭐하고, 수입, 자, 수입 증제하고, 현금인데, 여기 이제 딱 하나, 이 법을 통틀어서, 지적법을 통틀어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 국토유통부장한테, 신청할 때는, 수입 뭐예요, 인지예요, 수입 인지단이죠, 인지,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뭐예요, 수입 증제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이다, 자, 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거, 수수료에, 자, 인지가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봐두세요, 이 전산자료 이용도 있죠, 이용이 이제, 이것도 내용이 나온지가 조금, 매년 됐으니까,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요, 전산자료 조금, 별표 조그맣게 해주시고, 칠판에 적은 내용이라도 좀 봐달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60부 페이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얘기 나오죠, 관리기구, 그래서 우리가, 국토유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의 지적재소사, 지적공부의 구축이 있죠, 구축, 어, 구축, 여기 지금, 어, 그냥 넘어왔나 본데, 구축이 어딨냐면요, 여기 여러분, 62쪽에, 어, 62쪽에, 거기 쌍가리본 정보처리 시스템 있죠, 어, 공부에 대해서, 여긴지 뭐예요, 열란동공형 있죠, 근데 이거는지 뭐예요, 반출기정은 없지만, 이 파일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먹어서 며칠 때, 염려가 있으니까, 자, 뭐예요, 그, 이것을 뭐예요, 복지에서 관리하는 정보 뭐예요, 정보, 관리체계 있죠, 관리체계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체계를 구축해요, 이 구축을, 이 구축을 누가 하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요, 자, 이렇게, 구축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장관이 구축을 한다, 이렇게 써있죠, 자, 62쪽에, 거기, 자, 맨 위에, 공부의 비치보존, 맨 아래 보면, 쌍가리 1번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줄 쳐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공부, 정보처리, 세입 통해서 저장한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를 복지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다시 모든 토지의 지적제도사, 지적공부의 구축, 그다음에 여기, 아까 뭐예요, 60몇 페이지에, 5페이지 다시 보시면, 5페이지에, 전당관리기구 있죠, 지적정보에 관한, 전당관리기구 설치운영, 관리기구, 관리기구, 기구 설치운영, 기구, 국토교통부장관,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거기 쌍가리본,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해요,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니까, 그래서 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재료, 주자 동그라미, 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재료, 가자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재료, 부자 동그라미, 공시지과 전산재료, 공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뭐라고, 전당관리기구 있죠, 전당, 이렇게, 지적에 관한, 지적의 지적정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지적, 이렇게 뭐예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가공부라고 외우지 않으니까, 주가공부예요, 주가공부, 주가가 뭐라고, 주민등록 전산재료,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재료, 주민등록 전산재료,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재료, 자, 그 다음에 공시지과, 자, 부동산 등기부 있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전산재료,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전산재료예요, 주가공부, 주가공부, 다른 건 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게 오지선당이니까, 다음 주가 아닌 거 하게 되면, 주가공부는 되는데, 주자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시험문제 나올 때, 주민등록 전산재료인데, 주택전산재료 하면 틀려요, 주민등록 전산재료, 주민등록, 그렇게 이해만 해주지 않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뭐에 관한, 부동산 뭐예요, 종합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얘기인데, 자, 부동산 종합공부가 작년에 나왔어요, 자, 재작년에는 이제 복구가 나왔고, 어, 복구가 나왔고, 자, 작년에는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종합공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종합공부의 답이 그거였어요, 왜요, 당연히 일반 지적공부도, 시도지사한테, 열람 등본교육 신청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해서는, 자, 우리가 시험문제 만약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뭐예요, 문제에서 볼 사항은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 또 시험문제 나온데도, 자, 한 가지는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한 대로, 누가, 소관청이, 이 종합공부를 소관청이, 작성관리를 해요, 그럼 방금 여기에 종합공부에 나올 때, 의의 나오죠, 65페이지 의의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있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인 사항들을 기록 저장한 것인데, 거기 관리 운영이 나오죠, 누가 관리해요, 소관청이, 그럼 2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해 보존하는 데, 며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복제에서 관리는 정보관리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보, 관리체계를 뭐예요, 체계를 뭐하는 사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소관청이 해요,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자, 누가 하는 것이고, 당이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3번과 4번은 관리해야 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 관련 총회에서 뭐 해줘야 돼요, 관련자들을 뭐예요,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66페이지 있죠, 거기 쌍가루 3번의 종합공부의 등록상 있죠, 그건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을 보자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보시면, 일단 부동산하게 되면, 자, 뭐에 대해서,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자, 몇 가지를, 다섯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하면 토지건물이죠, 토지건물이에요, 그건 부동산, 토지건물,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뭐라고, 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이제 부동산하면 토지건물 가격, 부동산하면 뭐예요, 토지건물 가격, 부동산, 토지건물 가격,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예요, 토지이용 뭐라고, 계획확인서예요, 계획확인서,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한, 그 다음에 등기법 있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이에요, 부동산에 의한 권리사항, 토지표의사항 하면 틀려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록사항은 토지표시와 수익권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무슨 사항과 토지표시와, 토지표시와 소유자, 소유자표시, 건물표시와 소유자, 부동산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한, 뭐예요, 부동산가격입니다, 부동산가격, 그래서 몇 가지가, 다섯 가지 있죠, 부동산가격에 관한, 공시에 관한 법률이한, 부동산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다 틀리죠, 법이 다 틀리니까, 이런 자료를 해당청해 뭐예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개의기죠, 등본교부가 열람, 작년시험에 나왔던 게, 답이 이거였죠, 공개, 절대 누가, 공개는 시도이사한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지고, 누구한테, 시장, 소관청이나, 소관청이나, 누구한테, 읍, 면, 동장한테 뭐예요, 동장한테 뭐 할 수 있다,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주에 한 번 쳐보세요, 작년시험에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기, 동그라미 1번에 시, 지적성한 정의나, 읍면동기한테 시소할 수 있다,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도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작년 답이었다 그랬죠, 자, 5번 있죠, 쌍가루 5번, 그거, 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쌍가루 3번하고, 4번, 5번 있죠,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쌍가루 4번도 거기, 1번에 또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5번도 뭐예요, 거기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자, 정정상에, 그럼 만약에 정정상 얘기하면, 뭐 생각하게 되면, 자, 이 토지표시와 소유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자, 정정상 중에, 뭐하고 뭐하는 토지표시와, 토지표시 있죠, 이 토지표시와, 이 토지표시에 관한, 이 법에 의한 토지표시와 소유자표시는, 자, 직권도는 뭐예요, 직권도는, 신청, 신청, 직권도는 신청해서 정정이 가능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있죠, 토지표시와 소유권이 아닌, 그 이외, 그 이외 뭐예요, 그 이외, 자, 그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그 이외의 것은, 그 이외의 것이 뭔데, 건물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가격 있죠, 이거는, 그 이외의 것은, 어디에 해당 관청에, 해당 청에, 해당 청에 뭐예요, 해당 청에, 뭐 할 수 있다니게요, 정정을 뭐예요,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요청하는 것이지, 자, 만약에, 직권, 자,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청에 통제하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정정을 뭐하는 것이다니,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 66조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정정에 관해서는, 지조공부의 등록사항 정정과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직권에 관하죠, 자, 출시세요,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의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통제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다음에, 통제해 준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 두지 않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조공부의 복구 나오죠, 복구라고 하는 거, 지조공부의 복구예요, 이 지조공부의 복구에 관해서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뭘 중요하게 봤어야 되냐면, 일단 뭐예요, 복구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있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법에 없는 게 답으로 나와요, 법에 없는 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자, 내용은 뭐냐면, 이 복구는 지척시해야 돼요, 거기, 지조공부의, 지조공부의 복구랑 공부가 천재지면, 기타 원인에 멸시했을 때의 경우, 공부에 가장 뭐예요, 부합되는 거 있죠, 그래요, 부합되는, 관련된 복구 자리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다시 본래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쌍가리본 복구 절차, 그래서 지척시한다 그랬죠, 지척시 복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지척시 복구하니까, 누구예요, 시, 도지사나, 또는, 대, 뭐라고, 도시, 시장에 뭐가 필요 없어요,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어요, 국토, 교통부, 교통부 장관 있죠, 교통부 장관에 모두 필요 없어요,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 절차가 없다, 왜, 국토기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절대 없고, 복구, 절대 없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건 반지축적 세 가지 뿐이 없어요, 복구라는 건 반출, 지본변경, 축축변경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이제 복구 자료예요, 복구 자료, 이 복구 자료 있죠, 복구 자료, 이 복구 자료는, 복구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할 때, 복구 자료가 아닌 거, 그런 게 낫어요, 그럼 만약에 대장이 불에 탔으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자, 대장에는, 자, 지적공부 등본이라든가, 그죠, 그래요, 그런 거 갖고 복구하지, 절대, 자, 이, 지금 있는, 그 불에 타버리는 공부하고 가장 유사한 걸 갖고 해야 되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지적칭량, 지적칭량, 수행계획서, 그 다음에, 지적칭량, 신청서, 자,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칭량, 칭량 뭐예요, 칭량, 준비파일, 칭량 뭐예요, 준비도, 그죠, 자, 예컨대, 뭐 개별공시지까, 그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구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 그거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칭량 준비도가 아니라, 칭량 뭐예요, 결과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어디에, 68쪽에 있죠, 복구자료는 공부등본이라든가, 칭량 결과 돼요, 준비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준비, 칭량 뭐예요, 거리를 계산한 칭량 결과도, 면적을 칭량, 면적, 결과 뭐예요, 면적 뭐예요, 칭량 부를 갖고 하는 거지, 결과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용 정리 결의서 있죠, 그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죠, 자, 이런 거 갖고, 자, 토지 표시를 뭐예요, 복구하지,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계획이라든가 준비된 거, 신청하는 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한 결과를 갖고 해야지, 결과도 아닌 뭐예요, 준비된 거, 신청하고, 계획한 거는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인지 뭐예요, 볼 사항이 뭐냐면, 아하, 만약에 대장이 만약에 불에 탔다면, 이 대장이 만약에 불에 탔다면, 이 대장에는 소유권 사항이 있죠, 이 소유권 사항은 뭘 갖고, 자, 기등기일 때는 등기부 갖고 하고, 미등기일 때는 뭐라고, 이 판결 갖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판결 갖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리업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줄쳐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뭘 갖고 한다, 법원의 판결서 갖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구 절차가, 이제 조사하고, 조사해서 작성하죠, 자,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을 해요, 왜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아닌 건, 다 측량을 해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거기, 쌍가리업원의 복구 대상, 이게 뭐예요, 복구하려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지금 다시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 같은 거를, 땅의 면적을 다시 측량해서, 대장을 새로 만들고, 거기다 등록하려면, 자, 게시를 해요, 매체 거기, 줄쳐보세요, 거기, 두 번째로 줄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한다니게 해요, 15일 이상 게시를 해요, 매체 게시한다고, 15일 이상 게시를 한다니게, 게시, 매체 이상이라고, 15일 이상,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에,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 게시판에, 그래서 항상, 시도가 아니라, 게시판 기억이죠, 구예요, 시군구다, 시군구, 시군구 게시판에, 매체 이상, 15일 이상, 뭘 한다고, 게시를 해요, 15일 이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15일 이상 게시하면, 와서 봐라니게 해요, 봐갖고, 자, 그 게시판에 보니까, 내가 타버린 대장상, 자, 면적이 뭐예요, 자, 450이에요, 어, 우리 뭐, 옛날에 불에 타버린 대장은 500인데, 왜 450냐, 자, 이지게 하라니게, 언제, 그, 자, 쌍가리 6번에, 이인청 있죠,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위, 개시, 개시 기간 내에, 기간 내라고 쓰 있죠, 기적소 관청에, 이인청할 수 있다, 언제라고, 기간 내에, 개시 기간 내에, 인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의가 없으면, 이인청이 없을 때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복구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복구가 올해 또 나온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있죠, 시험에 나왔던 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획, 다 외울 거 없어요, 계획이란 준비는 뭐가 아니라고, 복구 자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수익권을 복구할 때는,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판결이고, 기등기일 때는 뭐라고, 등기부다, 그 다음에, 시금국의 회식판에, 며칠 이상, 10월 이상 게시한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기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뭐하라고, 기간 후가 아니라, 기간 내에,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튼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복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70페이지에, 대페이지에, 그래서 31일 때 나왔던 게, 그거죠, 3번에, 자, 답이 지적공부의 등본이나, 개별공시이니까, 측량신청서 준비도 있죠,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사본은 복구자료이다, 이럴 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 측량신청서, 측량준비도 있죠, 개별공시이니까, 요거, 요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복구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 준비, 이런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봐주시면 돼요, 봐주시고, 자, 그 기타장보로는 일람도 있죠, 일람도는 저번에, 앞에서 이제, 연속지적도와, 비교해서 설명했지만, 자, 축척이, 축척이, 아, 그러니까, 도면은 보통 40과 30인데, 이걸 10분의 1로 줄여갖고, 자, 내장해상을 붙여서, 한눈에 볼 수 있던 거 만드는 게 일람도고, 필요할 때만 작성한다고 했죠, 자, 지번색인표, 찾고자 하는 지번이 어느 도면에 있는가, 삭개질은 뭐예요, 보조, 보조장부예요, 지번색인표, 결본대장 있죠, 결본대장 있죠, 이걸 뭐예요, 연구의 부자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기타장부지, 뭐예요, 기타장부지,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특히 거기 72페이지에 거기, 결본대장, 그래서, 이 결본대장은, 결본대장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10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하게 되면, 뭐예요, 1번이고 나머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쓴 번호를 또 쓰면 안 되니까, 이걸 연구의 어디에다가, 결본대장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본대장은 연구의 부자라 하는데, 지적공부는 연구의 부자라 해요, 자, 등기법에서는, 자, 연구부전, 10년 보전, 5년 보전 있죠, 1년 보전 있죠, 지적공부 무조건, 기타공부든 뭐든 다 모여, 진짜, 공간정보 구매한 공부는 다 연구부자라 해요, 이걸 결본대장이라 한다, 결본대장,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어, 이해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그, 73쪽에 토지이동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